새천년 희망의 땅, 웅비해천 건설을 다짐하는 경북도청 이전 및 예천농특산물 홍보 한마당 큰잔치로 펼쳐지는 INU 콘서트 공개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MC 진선, 길정화, 더 나은의 진행으로 민지, 이성우, 신송, 이철미, 강태원, 류만현과 함께합니다. 2월 13일 오후 6시 경상북도 예천군 문화회관에서 펼쳐질 경북도청 이전 및 예천농특산물 홍보 한마당 큰잔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. 이 프로그램은 예천군, NH농협 예천군지부, 만복생탁배기, 얼음골샘물과 함께합니다.